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뜨개 소품은 작고 귀여운 선인장을 준비해봤어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스티치를 넣을 하얀색 실 오늘은 핑크색 실로 꽃을 만들어 볼거에요. 초록색 실 또는 연두색 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로 선인장을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화분을 만들 갈색 실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예쁜 선인장을 만들어 봐요. 선인장에 예쁘게 핀 꽃부터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때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2개를 만들어 줄거에요.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거에요.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나머지 두 가닥을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2개 해주세요. 하나, 둘, 원 안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져와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사슬 2개, 하나, 둘, 그리고 원 안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꽃잎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 2개,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제자리에 빼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제자리에 빼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제자리에 빼뜨기 자, 그러면 꽃잎 5개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짧은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꽃잎이 모아지죠? 처음에 사슬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꽃과 선인장을 연결할 거예요.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코바늘에 걸린 실을 쭉 빼주세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짧은 실 있죠? 이쪽에 코바늘을 넣고 마지막 짧은 실을 가운데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여기에 스티치를 먼저 넣고 마무리해 볼게요. 흰색 실을 준비해주세요. 끝을 이렇게 매듭지어주세요. 실 아무 곳이나 바늘을 넣어주세요. 사이에 넣고 매듭 부분 있죠? 매듭 부분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밖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꽃잎 한길긴뜨기한 곳 있죠? 그쪽에다가 바늘을 넣고 놓고 스티치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나와서 다음 꽃잎 한길긴뜨기 자리에 스티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나와서 다음 꽃잎 한길긴뜨기 자리에 이렇게 스티치 넣어주세요. 다섯 개의 꽃잎에 스티치 넣어주시면 돼요. 꽃잎에 하얀색 스티치를 넣었어요. 마무리는 뒤로 돌려서 실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실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짧은 실도 그냥 자를게요. 그러면 선인장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선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 실을 준비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사슬 두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원 안에 한길긴뜨기 열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져와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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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나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됐어요. 2번 2단은 늘림없이 그냥 쭉 떠줄거에요. 사슬 2개, 하나, 둘 2번 2단은 코 늘림없이 한길긴뜨기로 쭉 떠줄거에요. 실을 감아서 여기 실과 실 사이, 여기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져와 2개 빼고, 2개 빼고 첫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2개 빼고, 2개 빼고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5.13b 8.13b 6.13b 6.13b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번째 코 표시한 곳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짧은 실이 달린 곳이 안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곳이 바깥쪽이구요.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여기에 방금 만든 꽃을 달아주고 다시 한번 떠볼게요. 덕바늘에 끼워서 여기 매직링 자리 있죠?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실이 같이 걸리지 않게 잘 잡고 꽃과 산인장을 깨매줄게요. 짧은 실도 그냥 놔두시구요. 방금 나온 매직링 자리 말고 그 옆쪽으로 돗바늘을 빼서 이렇게 깨매줄게요. 이렇게 깨매줄게요. 그리고 여기 매직링 자리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매직링 자리에 있는 선인장 짧은 실과 서로 묶어줄게요. 3번만 묶어주세요. 3번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 안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인장에 예쁜 꽃을 이렇게 달았어요. 코바늘을 이렇게 실에 걸어주세요.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지금 2단까지 했잖아요. 3단, 4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2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실을 감아서 코에다 넣는 게 아니구요. 실과 실 사이 이렇게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다시 실을 감아서 사이에다가 넣고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3단이 1번 1번 3번 3번 4번 1번 1번 3번 2번 1번만 2번 3번 2번 3번 4번 1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선인장은 다 완성이 됐어요. 나중에 선인장과 화분을 연결해 줄 거에요.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선인장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럼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 안에 짧은뜨기 5코를 해줄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번 2단은 짧은뜨기 2코씩 늘려서 총 10코를 만들어 줄 거에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숫자를 세면서 뜨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3, 4, 5, 6, 7, 8, 9, 10,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2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3단도 코 늘림을 해줄 거에요.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에 짧은뜨기 2코씩 늘려서 총 15코를 만들어 줄 거에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에 짧은뜨기 제자리에 두 개. 하나, 두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3단도 완성이 됐어요. 기둥코 사슬 하나, 바깥실과 안쪽 실이 있어요. 이번 4단은 안쪽 실에다가 쭉 짧은뜨기를 떠 줄 거에요. 안쪽 실에다가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늘림 없이 4단은 쭉 안쪽 실에다가 짧은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화분 받침처럼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번 5단은 안쪽 실 말고 그냥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단 떠 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이번 5단은 그냥 쭉 짧은뜨기로 떠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5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6단은 안쪽 실이 아닌 바깥실 한 가닥에다 바깥실에다가 짧은뜨기를 떠 줄 거에요. 기둥코 사슬 하나, 바깥실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바깥실에다가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바깥실에다가 3단은 안쪽으로 봐야죠. 입안해. 아멘 자, 여기서 빼뜨기 하지 않고요. 실을 잘라서 마무리해 볼게요. 코바늘에 걸린 실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돗바늘에 걸어주세요. 첫 번째 코 표시한 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살짝 잡아당겨서 마지막 짧은뜨기 있죠? 거기 안쪽 실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예쁘게 마지막 코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실은 안쪽 실 사이에다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코가 예쁘게 완성이 됐죠? 바깥 실에다 한 6단은 이렇게 접히고 안쪽 실은 이렇게 남아있죠? 선인장에 이 연두색 실을 서로 꿰매줄 거예요. 돗바늘에 연두색 실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방금 6단의 안쪽 실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연결하면서 한코 한코 꿰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솜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솜을 넣어볼게요. 솜을 다 넣으셨으면 여기 끝을 다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로 이렇게 오므라 들어요. 그리고 남은 실은 선인장 사이사이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선인장 틀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인장에 스티치를 넣어줄게요. 흰색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매듭 두 번을 만들었어요. 바늘을 구멍 사이에 넣고 구멍으로 빼지 마시고요. 실 실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자 6000 10min 10min 12min 11min 10min 11min 11geht 30min 14min 15min 10min 15min 15min 16min 15min 15min 스티치를 다 넣었으면 실은 여기 안으로 감춰주시면 돼요. 바늘 나왔던 곳에 다른 쪽으로 바늘 나와서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화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밖으로 접어주면 예쁜 화분 모양이 됩니다. 선인장이 완성됐어요. 오늘 저와 같이 만든 선인장 키링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크기가 6cm 정도 돼요. 작아서 가방에 달고 다니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선인장 색깔을 꼭 연두색깔 아니어도 다양한 색상실로 만드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 Margar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